좋은 분은 좋아요를 사려깊은 분은 구독하기를 복 받는 분은 알림 설정을 고맙습니다 자 두근두근되는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양아치 여자 레드캣 리얼포커 계속 해봅니다 제가 얘네 걸 계속하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그래픽 자체는 보기가 정신사랍지 않고 깨끗합니다 그거 하나 이 쓰레기 짓 하는 건 뭐 타혈축종을 불어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이 제일 괜찮기 때문에 합니다 게임 회사한테 그냥 쫙 똥꼭까지 뽑히는 거 그런 것도 뭐 컨텐츠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뽑히면 뽑히는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독 컷 해야지 진짜 너무 하게 해 얘네는 바보 새끼들이야 좀 적자와를 섞으면 아이씨 그런가보다 하면서 그게 뽑히고 뽑힐 수 있는데 그냥 넌 오늘 되졌어 한 보름 동안 되져봐 그러고 뽑으니까 사람이 승질이 안납니까 집주고 포카드 집주고 포카드 스티플에 막 뽑혀나가는데 그걸 바보같이 왜 연속으로 막 계속 그렇게 하냐고 티 다 나게 티 다 나게 파우드 스키들 잘 좋았죠 저런건 나가야 돼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할게 오늘 이 게임 회사가 나를 타겟으로 정해 놓고 쪽 빨려고 작정 했냐 안 했냐 이거 부터 간을 봐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면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얘네가 정했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쉬어 버리는게 낫습니다 안 했냐 많이 뽑혔네 뽑혀나갔네 왼쪽 아래 자리를 조심해야 돼요 병원을 보니까 아까도 왼쪽 아랫자리가 쓸려다 가더라구 그 자리에 애들을 갖다 맞히나봐 아니랍니다 너무 늦었어 4대 쿼터를 살살 땡겼어 세게 한 번에 딱 뽑아서 뺐어야 되는데 살살 땡기는게 문제야 어제 그 포커 영상 말고 그 한글로 팝송 올렸습니다 또 이렇게 포커도 보시다가 팝송도 되게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팝송도 좀 배워보시고 노래방 가서 팝송도 한번 찌끄러 보고 그래야되잖아 우리가 You mean everything out to me You mean everything out to me If you should ever ever go away I'm going to cry There'll be cry I was the only You came to me With the wonder of their love 이런 것도 좀 불러보고 그래야되잖아 우리가 그걸 한글로 깨작깨작 다 써 놨잖아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If you should ever ever go away 이렇게 다 한글로 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좀 보고 재생 목록 있습니다 재생 목록 눌러보시면 한글로 팝송이라고 한 100여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 10곡만 해도 노래방 가서 우리 팝송 English popular song 찌끄러 불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니까 우리 해보자고요 Just do it Just do it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한글로 팝송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하게 밀어 강한 남자 강남 얘 양남 아니야 밀어 자투로 밀어 원서머 나잇 I travel in the day 원서머 드림 Make a fancy be 이런 것도 한글로 다 써놨단 말이야 보자고요 좀 또 뭐 이런 거 다 한글로 써놨단 말이야 이런 거 다 한글로 써놨다고 한글로 도금으로 한글 발음으로 이렇게 다 한글로 적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몇 번 연습하면 노래방에서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나와 마이클 잭슨이 내한 공연 하는 줄 알아 자기가 노래하면서도 어머 이거 뭐 틀어놓은 거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한글로 팝송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 영상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써놨다구요 한글로 한글로 써놨단 말이야 I love somebody new You were so good to me always 이게 팝송으로 들리죠? 아니 한글로 보고 있는 거야 You were so good to me always 아 저놈이 또 세게 나오네 아 저놈이 또 세게 나오네 And when I see your eyes 이렇게 써놨습니다 I can go on with lies 다 써놨다구요 I can go on 저온 말고 고온이라고 다 써놨다구요 한글로 팝송이라고 구글 유튜브에서 한글로 팝송 이렇게 다섯 글자 한글로 팝송 쳐놓으면 제 영상들 만나보시고 또 한글도 재밌고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원해야 돼 진짜 나 그거 만들 때 되게 고생하는데 좀 봐주세요 야 이 자식아 됐네 난 내가 제가 제 에이스 숨겨놨을 수 있어 내가 플러시 돼도 또 조심해야 돼 한번 걸어 에이스 숨겨놨을 수도 있는데 받아 받아 좋아 좋아 잘 찾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되게 마이웨이 같은 것도 I don't k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이런거 다 한글로 써놨다고 한글로 커튼 가 땡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가 땡이라고 그러잖아 커튼 이런것도 써놨다니까 And it is my way And did it my way Did it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And so I face 이렇게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했나? 이렇게끔 그냥 한글로 읽는데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써놨다고 I'll see you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You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You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You can check any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ive But you can never live 딱 써놨다니까요 더이상 홍보 안할거야 그냥 알아서 좀 많이 봐주세요 다 써놨다니까 다 써놨어 블러쉬끼리 격돌 했죠 에이스 블러쉬의 승리 어제 올린거 같은 경우도 데스페라도 올려놨거든요 데스페라도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해놨단 말이야 이 프란담 같은 사람 왜 정신 못차려 왜 정신 못차려 다 써놨으니까 좀 많이 봐주세요 치고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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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치고 나온다니까 그래서 데스페라도 선율이 감미로워서 사람들은 되게 감미로운 내용인줄 아는데 막 데스페라도 왜 던추 컴 투 센스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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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음악 그대여 우리 사랑해 이런거 같잖아 근데 하 이 부업자 같은 사람아 정신 차려 넌 언제나 돈만 밝히고 잡을 수 없는걸 잡으려해 너에겐 사랑이 필요한데 뭐 이런 노래입니다 내가 보기엔 넌 가진게 좋은걸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발바둥을 치는게 야 뭐 이런 노래입니다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삶은 계속 흘러간다 그게 이제 아프리카 말로 오브라디 오브라다 입니다 오브라디 오브라다 자체가 삶은 계속 흘러간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오브라디 오브라다 이걸 미국말로 하면 삶은 흘러간다 날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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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거 똑같습니다 오브라디 오브라다 날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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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브라디 오브라다도 이런 것도 이제 뜻을 알고 또 이렇게 한글로 써놨으니까 배우기가 너무 쉽다는거 두 남녀가 같이 그 만나고 사랑에 빠졌는데 하나는 저기 그 청거물시장에서 술에 끄는 남자고 하나는 밴드에서 노래하는 여자야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고 사랑에 빠져갖고 또 그 금음방에 와서 남자가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여자들 그렇게 욕심 없잖아요 큰 거 바라는 거 없잖아요 조그만 다이아몬드 정도 밖에 뭐 바라는 건 없잖아 그런 것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결혼을 해 왔고 둘은 또 열심히 살아 재밌게 행복하게 여자는 또 밴드에서 노래도 부르고 싱어밴드 이렇게 나오잖아 이름을 까먹었네 그 아이들 이름을 그런 노래들도 좀 배우고 어 얘 또 합치나? 자 플러시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이 또 치고 나면 뭔가 단단히 화가 난 아이들이야 저게 또 집일까 봐 무섭다 진짜 또 치고 나면 겁나는 거야 스트레이트 여야 돼 쟤 치고 나면 안 돼 거짓말인 줄 알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고맙군요 그래서 아까 그런 노래 어 내가 도시에서 쇠빠지게 고생하다 내려와 보니 여기가 좋아 뭐 물레방아 도는 여객선 뭐 이런 노래 좋습니다 아주 그냥 발기 부전이던 분들도 좋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좀 이렇게 불을 언제까지 듣기만 할 거야 우리가 같이 즐기고 그래야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콜만 받아라 이 자식 잘 됐다 둘이 얘는 뭐 쳐 치고 나왔으면 좀 치고 나가야지 왜 왜 돈이 무거워 들고 다니니 무거워 나한테 버려 받아줄게 수거료 없이 무료 수거 3,4,5,6 그죠? 따라가면 어떻게 하죠? 2와 7 근데 7 두개나 나와있고 2도 거의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트레이트를 바라보고 가는 자식이 바보 자식입니다 근데 1,2,3,4,5 2도 2가 다 나왔잖아 2하고 7이 다 나왔잖아 이 자식아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지 이거 따라가는 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 곧 죽어야죠 아이고 그랬구나 안 죽으면 안 됐다 아봉 잡으면 잘 못 죽을 사람이 알면서도 액면에 나보다 센 게 깔렸는데도 아봉 잡으면 모르고 콜한다 아봉이 그렇게 시켜 내가 그런게 아니야 아봉이 그러라고 시켜 아봉아 애미는 어디 갔냐 아봉아 이건 좀 뻥카를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풀리는거 봐서 얘 때문에 알겠네요 뻥카 쳐선 안돼요 이 아이가 뭔가 세게 이미 잡고 있어 지금 봉정도 나 되겠는데요 지금 스트레이트 된 것 같지는 않고 봉이나 됐을까요 합쳐야 하지 않지만 봐보지 봉정도 잡고 있는 것 같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나 싶은 생각 러시아의 안나 안나 싶은 러시아 여자 이름이 안나 싶은 안나 싶은 안나 싶은 안나 싶은 안나 싶은 생각 조집니다 이 자식들을 자 조지고 들어갑니다 아 얘가 또 이거는 339 초고는 저 모양 가지고는 지금 프라우스 쪽으로 이거 지금 스트레이트도 뭣도 아닙니다 예 봉이면 또 들어오죠 93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고마운 사람아 돈 무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팔에 힘이 없어서 돈 무거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도움이 됐죠 나 쫄을 뻔 했잖아 사실 쫄았었고 사실 하기스 골드 베이비 찼었다가 지금 기저귀가 무거워서 좀 내려놨는데 덕분에 먹었습니다 자 구 빠져왔죠 한번 쳐봅니다 3,4,5,6,7 스트레이트 5 꼬쳐버리면 애들이 스트레이트로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모양이 저렇게 되네요 예 모양이 저렇게 되네요 다 죽어 나 이 정도만 먹어도 돼 죽어 야 죽어 주지 그래 책 나와라 책 죽어 줘 또 의심한다 아까 내가 제가 이기는 거 봤지 죽을 거야 네 죽었습니다 오늘 살얼음 위를 걷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플러시 가보자 자 3 3 스페이드 스페이드 3 이미 깨졌구나 10장 남았는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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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7 8 8 9 9 9 9 10 10 9 9 10 10 10 10 10 10 11 자 바로 쳐 바로 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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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봤니 너 야 원평 얼마나 쑥스러운데 이게 사과드립니다 거짓불악 날려서 마음에 동요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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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라 제이제이 하프 안보입니다 하트 안보이죠 아이고 또 또 애한테 먹기만 내가 자제력을 발휘해야 돼 지금 저 지금 텐텐퀸이야 제가 또 다 붙이고 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받아만 줍니다 서로 지금 진정해야 돼 릴렉스 아이고 까만색이 아니네 이제 받을겁니다 지도 지금 뭐 봉정도 있으니까 제가 어헤이 나 이걸 먹었다니 나 이건 생각도 못했어 사실 우리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이건 보고 놀랬을 거야 아마 어머 어쩜 좋니 이걸 먹었네 제가 이상하게 한 거야 어 바보같이 무식가 다 올려놓고 나한테 그걸 먹으라니까 내가 이거 먹어도 되는거 맞아요 이랬더니 음 내가 서명 다 해놨잖아 화봐 등끼까지 다 해놓고 공립까지 받았지 이건 당신의 돈이야 이러고 먹어주고 가는거 어떡해 먹어야지 뭐 자 이제 질이 끌려오지만 뭔가 바라는게 있으니까 따라오겠죠 뭐 하나만 들어오면 플러시거나 그런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뒤에 가서 안뜻니다 사실 음 의심하고 마투 들어와 이렇게 시시한 승부 계속 되기를 내가 계속 이기만 한다면 이런 시시한거 나 되게 신거 잘못 먹었지만 이런건 좋아해 음 시시해도 다 할 수 있어 계속 먹을 수 있어 제발 계속 이기게 해줘 아 커터 친다고 의지할 수 있어 또 사람 얕잡아 보는 거야 뭐야 아 얕잡아 볼만 했어 아 아 제이 하나 받아보러 안가 안떠 마지막 한장에 남고 기대를 하면 안 돼 얘는 지금 뭔가 강한데 나는 안뜰 확률이 더 높은데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판 기대하면 돼 상대가 약한거 같을때 같이 따라가 보는거지만 뭔가 잡고 있는 애한테 가서 인생역전 이건이가 왜 로또 안사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누워있어서 못사지만 왜 안살까 인생역전 될까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역전이 꼭 좋은것만은 아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가진 사람이 인생역전 됐다는건 망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하 나이 사이 서민들한테 인생역전이라면 좀 어 좋은 뜻으로 느껴지지만 이건이 인생역전 하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다 약세로 따라옵니다 앵면치 원폐구요 7투 8투죠 자 다 약세로 따라옵니다 좋을 것 같죠 자 세명이 따라오구요 하나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명 좋네요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죠. 책 나와야 되요. 책 책이 제일 마음 편한데요 그러니까 삥일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냐고 뭔가 개김직하니까 삥 던져 보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삥을 던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어? 어? 혹시 삥 했다가 또 치고 나면 나 어쩌지 어쩌지 이렇게 됩니다. 아휴. 이거 안 나온 거 보소 야 이거 진짜 케이그 크로버 오면 대박인데요 어? 플러싱 됐어 저 집이면 또 나 진짜 아휴. 인정해주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변신해 버립니다. 옛날에 그 2등병이 운전병일 때 4단장차를 몰게 됐어요. 물론 4단장차를 2등병에 몰 일은 없죠. 솔직한 말로다가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러나 그랬다치고 그래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일단 변속하겠습니다 일단 변속하겠습니다 기아 변속도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긴장하니까 일단 변신하겠습니다 일단 변신하겠습니다 3단 변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4단장이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3단장이 고맙습니다 3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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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장 2단장 1단장 3단장 4단장 물가 올려 놓은 아이 당황하고 죽는다는 것 킹 윙을 뽐내줘 앞에서 상대를 겁에 질리게 만들란 말이야 저긴 에이스가 나왔구나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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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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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봉으로 치지는 않을거야. 원피어 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또 하프 나올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어? 그럼 3봉이잖아. 5봉으로 따라오길 바라겠구요. 5나한테 다 있잖아. 3봉이잖아. 딱 보이잖아. 가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야. 레이저를 쏘면 보이잖아. 엑스레이라는 것도 있고 MRI도 있는데 넌 순간다고 했지만 다 보여. 그대 거짓말도 보여요. 김현철이 부릅니다. 거짓말. 옛날에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모텔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갔다고 남자 앞에서 내숭을 부리다가 남자분이 TV를 켜는데 TV가 안 나오니까. 어휴 이거 왜 안 켜지니까. 자기 카드 꽂았어? 어머머 어머머. 그랬다는. 그리고 남자가 모른 척 해줬어요. 그런데 냉장고를 했더니 어머 여기 음료수 이렇게 밖에 안 돼. 그랬다고. 끝나고 나서 이건 자주 얘기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남자분이 어땠어 그랬더니 남자들은 꼭 그런 거 물어보더라. 이랬다고. 3, 4, 5, 6, 7 가볼까요? 5 어딨어? 자 5 찾아가지 않습니다. 액면에만 4장 중 2장에 깔려있는 것을요. 스튜빗 따라가면 스튜빗. 저 애가 거기다 지금 메이드 됐다고 치고 앉았는데 이럴 때 애들은 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투로 끝난 줄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죽는다고 몇 번 얘기해. 누가 따라갑니까? 저 무시무시한 패를 보고 안 따라간다고 몇 번 얘기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따라간다고. 시작합니다. 아 5, 7, 9. 음 5, 7, 9. 스페이드 한번 맞춰볼까? 음 삼삼하다. 음. 어떻게 이렇게 짝짝 찢어놨지? 그거는 3에 안 보니깐 탈하는게 한번 가볼까? 쿼터 나올 줄 알았다. 관상이 쿼터찌개 생겼었어. 죽습니다. liqu3 훈육.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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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잉다잉. 아.. 쿼터찌개는 또 자기가 코털 뽑아서 끝까지 보태주는 살신성인의 어떤 자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 3, 5, 6,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하 5, 6, 8 어머 다채롭긴 한데 힘 빠진다, 입에 딴사람 사랑하게 된 것이 이제는 견딜 수 없어 더 이상 이젠 숨길 수가 없어요 임병수 노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야 하나 그대는 행복한 웃음을 짓는데 변해버린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긴 하네 이 노래도 약간 표절, 가사는 표절한 것 같아요 조지 남자 가수라는 뜻이죠 조지 베이커 셀렉션에 I've been away too long 보면은 How can I say to you 어떻게 얘기할까요? 똑같잖아 How can I say to you 그럼 당신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I love somebody new 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새로운 딴 년이 생겼지 뭐야 I love somebody new 여기서 new는 Another girl Another woman 딴 년 인겁니다 이 내용 똑같잖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대는 행복한 웃음을 짓는데 I've been away too long 에서도 You always good to me 넌 항상 나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웃는 모습이랑 똑같잖아 잘해주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조지 베이커 셀렉션에 I've been away too long 더 예전에 나왔으니까 그 노래를 듣다가 그 비슷한 감성을 이렇게 음을 패러댓거나 아니면 음을 차용한 건 아니고 그 가사 아 그래 딴 여자가 생겼구나 여름이 그럼 요거를 조금 이렇게 해서 한국식으로 바꿔볼까 그래갖고 염소창법 한국 염소창법 들어갑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왜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된 곳을 이제는 나 견딜 수 아무것도 더이상 그거 숨길 수가 없더요 Come on That's right Check this song 어떻게 해야 하나 그대는 행복한 웃음을 짓는데 변해버린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이런 노래 그래서 그 참 남녀가 이제 사랑하다가 이게 또 식어버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은 밥솥 기능을 켜야 됩니다 서로 노력하고 서로 이렇게 아 좀 존중하는 걸 잃지 말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귈 때는 오빠 나 점점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맨날 때 짤 거야 진짜 누가 그렇게 밥을 안 든 건 잘했니 그러고 막 하다가 뭐 결혼하거나 사귀고 한 10년 지나면 자식아 그럴 때는 삥을 쳤으면 받아야지 세게 한 3,4년 지나면 오빠 나 점심 안 먹었어요 누가 굶으래 왜 굶었는데 뭔데 내가 굶으라고 했냐 그리고 막 애교 떨때도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다리 터졌어요 그러면 어떡해 그러다가 사귄 지 3년만 지나가 봐 결혼한 지 3년만 지나가 봐 엄마 빗방울이 깼어요 그러면 제 다리 아 바람 똑바로 안 해 이러잖아 그러니까 왜 변하니 사랑은 변하는 거라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호르몬이 이렇게 어머 야 이걸 받아 너 미친놈아 야 9999다 안 보고 치냐 이 자식아 야 눈 뭐 뭐 선글라스 꼈냐 왜 그랬어 자 여기다 하프 매겨봐 너 어머 미친놈이네 이거 뭐지 이 미친놈아 아아아아아아 얘 얘 얘 얘 이 안경 벗겨라 얘 선글라스 벗겨라 아 짜증난데 왜 자기한테 화를 내니 왜 왜 왜 이거 무슨 일이야 충격적인 장면을 본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내가 다리에 도가니에 힘이 쪽 빠진다 얘 왜 이래 얘는 쳐줘야 돼 얘 안 보는 아이야 저 심청이를 딸로 두네 어머 얘 왜 이래 물가 끌어올리는 주범이야 얘네 둘이 뭐지 비친 거 있니 쟤한테 왜 그렇게 그래 비췄어 왜 그래 체크 하 따잉 충격과 공포 다음에 봬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